2. 1. 1. 1. 2. 2. 2. 2. 포기하렵네. 2. 2. 2. 3. 5. 6. 7. 9. 10. 10. ecc. 강화 개구수인데. 강호가 저렇게 안됐으면 죽었다 총맨 육강룡 잡으려면 안 넣을 수는 없겠다 육강룡 잡으려면 육강룡 잡으려면 안 넣을 수 있는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육강룡 잡으려면 그 포션 좀 안 하신다고 사람을 죽여? 아 부채가 못 받다 육강룡 육강룡은 잘 잡겠네 육강룡 잡겠네 육강룡 포션 뺀거는 아깝네 어 리필 연금화살 대단원 또단원 대단원 짚고 룬피 나오는거 아냐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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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가 안 나온다면? 연금 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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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 략가의 유혹 략가의 유혹 략가의 유혹 국에 없는 전략가 하 타워 포션 또 매 일곱 사기 산 많이 맞았네 금강정 근전총매 신성 신성 쓸 덱은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백에 안먹어 아 아 요정 먹을 거야 기집비만 좀 빨리 났으면 연금 강화하나니까 쓰질 못하네 단투 단투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요바... 아니네? 아, 맞네. 요바... 그는 좋은 요정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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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롤라벨? 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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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할 카드 노만타 빌빌대다 죽는 과도자 고게 언제 중? 이거 잡으면 체력 깎일 것 같은데 체력 손실 없이 잡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형상 빨리 잡히면 손실을 잡겠다 과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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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덩스텐 근전도 나왔네 근전도 두 개면 응 룬피나 달아먹구만 3촉? 촉촉촉 안녕하세요 고개 왜 안준 고개 왜 안주는데 고개 왜 안주냐고 이렇게 죽어도 고개 안주는 엔딩인가 예비풀 ケフル 개불 역시 유령의 영상 최고야 똥중 똥중 잘 나왔다 랩가슥 고개 달라고 시계나 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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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 없지 ум 아 으 아 빨라 .. 그래도 괜찮았겠다 순수 먹을만한가? 치약 치약 형성 천천 어족 순수 어족 붕간 치약 치약 형성 치약 형성 근데 형성 지금 써도 상관없나? 좋두 치약 형성 치약 형성 치약 형성 치약 형성 치약 형성 아 툭 140 뭐 대충 한 30, 20, 33대 지금 써도 되지 않나? 180, 360 다음 총매는 찍었으면 안되죠 아닌가 180이니까 되긴 되네 30, 30 까불지 바랐어 지금 총매 빨리 써도 되나? 안되지? 뺄게요 이러면 얘네들은 존합해야 된다 몇 턴에 쓰는게 이득일까? 못거라서 잘 모르겠다 대충쓰고 버티면 돼 시세 폭발을 바랬다 대충전진을 패밀하며 포셔 괜히 뽑았다가 이상한거 나오면 손해인데 전략가를 버리고 똥숨을 들고 가게 될 줄여 알다가도 모를 전투 이동의 전투 랩 랩 랩 랩 랩 랩 빠바바바밤 스네골 스네골 흐허 흐허 민포 어차피 형상으로 나갈거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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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드로우 오졌다 진짜 이게 게임이지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개쩌낸 드로우가 다했지? 응 귀집비 고생이 많네. 예 적색 속박 플레이 잘 가고.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 심장 허접색.